온갖 끝 벌써 마지막 곡이란 파이널 아 그 곡을 아직 모르네요 열 명이니까 뭐가 있을까 엘력? 열 명? 10명 오! 안녕! 안녕하세요! 안녕! 엄마! 뭐해 보셨어? 어? 어?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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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보였다고요? 뭐지? 파이널 곡을 제가 선정을 했어 선정이 돼서 이 안에 있을 거야 네 오 뭐지? 진석이 네? 제가요? 뭐예요? 뭐야 뭐야 아 일단 첫 줄은 아닌 것 같아요 디 오리진 파이널 밸런스의 마지막 미션 곡입니다 두 번째 오리진 라운드는 어머 시그널 송으로 무대를 꾸미게 됩니다 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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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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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이제 밸런서들이랑 선택을 한 이유는 너희가 첫 번째 아예 티저 영상으로 이걸 해봤잖아 얼마나 또 성장을 했고 얼마나 더 멋있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선정하기도 했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